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3년 1회차 소방전기 기출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여러분들이 7년치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면 충분히 충분히 6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 출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싣고요 대부분 우리 규제에 있는 거고요 한 두세 문제 정도 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당락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틀려도 되겠죠 자 21분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이 한번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면 그림과 같은 브리지 회리가 회로가 평행이 되기 위한 제트값은 몇 오음인가 임피던스의 단위는 모두 오음이다 뭐 이렇게 주었네요 자 브리지의 평형 브리지의 평형이라는 건 여기 이점과 이점의 전의가 같아가지고 이 검육의 지쪽으로 전류가 흘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브리지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브리지의 평형이 깨지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검육의 전류가 나타나게 되겠죠 즉 검육의 대신 다른 닐레이 콜이나 이런 걸 달아놓으면 그 닐레이가 작동을 해서 작동됐다라는 걸 어디로 표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브리지의 평형을 먼저 알아야 된다 브리지의 평형이라는 건 대각선의 곱이 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z1이라고 하고 여길 z2 여길 z3 여길 z4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 대각선이니까 z1 곱하기 z4는 z2 곱하기 z3와 같더라 z4는 z2 z2 곱하기 z3와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임의로 이건 정한 거예요 제가 그럼 z1을 한번 보면 2 플러스 j4 2 플러스 j4 곱하기 z4가 2 마이너스 j3 2 마이너스 j3 이것이 z2는 z고요 그리고 z3는 3 플러스 j2 3 플러스 j2와 같더라 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를 보면 여기 보기를 보면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나와있으니까 복소수 형태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 곱하기 예 그리고 예 곱하기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분배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니까 4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j6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j4 2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니까 jj가 곱하지네요 일단은 j가 뭔지 알아야죠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j제곱은 j의 제곱은 루트를 제곱시켜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jj니까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4 3 10이니까 곱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12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을 보면 z3 플러스 j2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4 플러스 12니까 16이 되겠고요 16 그리고 여기 플러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j2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이 z3 플러스 j2가 되더라 라는 얘기에요 그럼 z 값을 구해야 되니까 z는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3 플러스 j2가 되고요 분자는 16 플러스 j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분모에 있는 호수부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켤레복소수 또는 공액복소수라고 얘기하죠 같은 말이에요 결레복소수 공액복소수 그게 뭐냐 이 분모에 있는 이 부분에 호수부만 부호를 바꿔준 거예요 호수부만 바꿔줬으니까 3 플러스 j2니까 3 마이너스 j2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주면 분자 분모와 같으면 1이 되는 거죠 안 곱해준 거하고 똑같죠 1을 곱어준 거니까 3 마이너스 j2 자 이렇게 곱하줘보자 이거에요 이걸 곱하주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3 3은 9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j6 이렇게 하면 플러스 j6 이렇게 해서 호수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렇게 가니까 jj 마이너스 1 되고 그리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된 다음에 2 2는 4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지워지면 뭐 13이 되겠네 분자는 분모는 그리고 위쪽을 보면 16 곱하기 3 48이죠 48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16 곱하기 2니까 32 그 다음에 얘 플러스 j 6 3이 6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주면 4 플러스 4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9 플러스 3이니까 13이 되겠죠 그리고 얘 48 플러스 4 52가 되네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j 23이 되겠죠 26 26 이렇게 하면 얘가 4 4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j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j 2 4 마이너스 j 2 이렇게 나오더라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복수수 계산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분배법칙만 알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해보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하는 요령을 배우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난 이론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우리는 암기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열심히 배운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 자 원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가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